아니야 바로씨 미녀와 야수는 누군가를 길들이는 그런 저급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? 야수를 왕자님으로 변하게 만든 힘은 벨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벨의 사랑은 난폭한 야수를 진정시켜줘요 그 사랑은 상처난 영혼을 보듬께 만들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건 바로 숭고한 사랑이라고요 야 토 나오려고 그런다 약발 떨어진 것 같던데 약 먹었어? 그 사랑은 상처난 영혼을 보듬께 만들어요 사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검진 그리고